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hp의 최신 게이밍 노트북 2023 빅터스 15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에 품은 게임과 그래픽 작업을 위해 강력한 사용을 자랑하며 게이머 여러분과 크리에이터들에게 매우 매력적인 선택이 될 것입니다. 자, 바로 제품의 주요 사양과 매력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프로세서와 성능입니다. hp 2023 빅터스 15은 인텔의 최신 12세대 코어 A5 프로세서를 탓재하고 있습니다. 이인 인텔의 혁신적인 아키텍처를 이용해 강력한 퍼포먼스를 제공하여 게임과 고사용 프로그램에서도 매끄러운 실행이 가능합니다. 이 프로세서 덕분에 빠르고 효율적인 작업 처리가 가능해요. 여러분이 게임을 하거나 그래픽 디자인, 비디오 편집을 할 때 이 노트북이 완력한 동반자가 되어줄 것입니다. 다음은 그래픽 카드입니다. 이 노트북은 MVIDIA, 지포스 RTX 4050 그래픽 카드가 강착되어 있습니다. 이 카드 덕분에 고해상도 영상과 부드러운 그래픽을 즐길 수 있습니다. 최천만 터레인과 섬세한 디테일까지 생생하게 표현할 수 있어 여러분의 게임 경험을 한층 더 높여줄 것입니다. 그의 기술을 활용한 게임이나 고사양 그래픽 디자인 작업에도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성능을 자랑합니다. 저항 공간과 RAM 부분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G2023 빅터스 15는 512GB NVM SSD를 탑재하여 빠른 데이터 접근이 가능하며 이를 통해 여러분은 큰 용량의 게임이나 영상 파일도 빠르게 로링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16GB의 RAM은 다듬 테스킹을 무덤 극 처리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 작업을 동시에 실행해도 끊김없이 작업할 수 있는 점이 정말 큰 단겸이죠. 이외에도 기본적으로 FreeDOS가 설치되어 있지만 퓨에 따라 윈도우나 다른 운영체제를 설치할 수 있는 점도 유용합니다. 이로 인해 여러분만의 사용 환경을 만들기 쉽게 만들어줍니다. 디자인도 빼놓을 수 없죠. 이 노트북은 현대적이 깔끔한 마이크, 실버 색상을 적용하여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과하지 않으면서도 세련된 디자인으로 어떤 공간에서도 잘 어울립니다. 또한 그립감과 사용 편의성을 고려한 두각 버튼 베일로 최적의 사용자 경험을 제공합니다. 제 가격에 대해서도 이야기해볼까요? 현재 이 노트북은 약 160만 천원부터 시작하는 할인된 가격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게다 배송비가 무료로 제공되며 로켓 배송 옵션도 있어 신속하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성능 게이밍 노트북이 이 가격에 제공된다는 사실은 가성비를 봤을 때 그야말로 훌륭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두매 평균도 높아 사용자들의 긍정적인 리류가 많이 올라와 있으며 리뷰 수 또한 상당합니다. 많은 사용자들이 이 제품의 성능과 가격대비 우수성에 만족하고 있다는 것이죠. 게이밍을 좋아하거나 그래픽 작업을 전문으로 하는 분들께는 이 제품이 정말 좋은 선택이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HP 2023 빅터스 15은 강력한 성능과 최첨단 기술을 갖춘 게이밍 노트북으로 게임을 사랑하는 여러분과 그래픽 작업을 필요로 하는 사용자에게 이상적인 선택이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게임의 세계로 뛰어들 준비가 되셨다면 이 제품을 고려해보시는 것이 좋겠네요. 여러분의 게이밍 라이프와 크리에이티브 작업이 이 노트북과 함께 더욱 홍보해지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